관광객들이 왜 여기로 이 한옥마을로 온다고 생각해요? 나는 그건 영구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따 하면 오시나 그 이유를 하시려면 전주 시장님한테 물어보면 어째서 이렇게 돼서 이런 형상이 돼서 섭년으로 오겠고 만들어서 옛날에 2000년 이전에 여기는 그냥 길거리였잖아요 그냥 여기는 없고 잘 까요 그냥 보통 길이었잖아요 그냥 여기 많이 다녔었는데 옛날에 여기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냥 길이었잖아요 길이죠 사람 사는 그 충북 그냥 그대로 있어요 날씨가 없었거든요 여기 갇힌